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기독교 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경기도에 있는 미션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그곳에서 다녔습니다 사립학교이며 튼튼한 재단 덕분에 학교 시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규모도 제법 컸습니다 학교의 자랑 중 하나는 실내 수영장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수영 과목이 없었지만 중학생은 수영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방학 중에도 약 2주간 수영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친구들과 학교 수영장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잊지 못할 그 일은 정말 습한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습도도 높아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아침 7시쯤 친구를 만나 학교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수업 전에 놀고 싶어 일찍 나선 것이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에는 선생님이 계셨고 수영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샤워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먼저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은 고유했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준비 운동 후 차유형으로 한 바퀴를 돌고 레일에 매달려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빗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 소리가 저의 반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물의 파문이 잔잔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쪽으로 누군가가 헤엄쳐 왔습니다 50미터를 헤엄치면서 한 번도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던 것은 단 한 번도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미역처럼 검은 머리카락이 물에 납풀거리며 헤엄쳤습니다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고 제 팔은 레일에 걸쳐 떨렸습니다 이발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와 그것의 거리가 대략 10미터였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반만 물 밖으로 내민 채로 나를 주시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물 밑을 확인했지만 눈 밑의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러웠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는 사무실에서 숙건을 칭칭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친구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와 수영장으로 갔을 때 제가 레일에 걸린 채로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고 합니다 눈도 흰자만 보이고 온몸에 격렬을 일으켰습니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환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가끔 수영장을 가는데 그때마다 무심코 제가 있는 라인의 맞은편을 살핍니다 또 다시 그것이 칠흑같은 긴 머리를 물결에 나풀거리며 제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저는 심심할 때마다 머리를 빚는 습관이 있습니다 11살 때 그때는 10살 때부터 기른 머리가 꽤 자랐습니다 이유는 미용실에 가기도 귀찮았고 긴 생머리가 못난 내 얼굴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때 그 머리는 2년 만에 자란 머리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길었습니다 11살이 된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머리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은 머리를 다듬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머리를 빚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머리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긴 생머리 소녀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난 내 나름대로 머리 스타일을 바꾸려고 시도해보았지만 이놈의 저주받았는지 축복받았는지 하는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버려 항상 긴 머리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교길 혼자 쓸쓸하게 가고 있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봐 거기 머리 긴 학생 뒤를 돌아보니 가로등 밑에 잡다한 생활용품이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주인인 듯한 한 아저씨가 앉아있습니다 왜요? 너 그 머리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리 좋아하진 않은데 싫어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 머리가 싫어지면 이리 오라고 좋은 걸 줄 테니까 이상한 기운을 풍기는 아저씨를 뒤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긴 이 머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 혼자 웅얼거리며 빗을 빚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헝클어졌네 머리 좀 감아야겠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서서히 적셔오는 내 머리에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처음엔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아 그대로 샴푸칠을 했습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두 눈을 감고 머리를 헹구기 위해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또다시 머릿속에 무언가 있는 듯한 이 느낌 낯설지 않습니다 머리 빗을 때 나는 그런 느낌 비슷했습니다 샤워기를 끄고 숙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제 두 눈을 뜨면 마르지 않은 촉촉한 머리 좋은 느낌이 나는 그런 머리가 되어 있겠지 두 눈을 떴습니다 머리카락들이 지저분하게 위로 뻗쳐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런 머리카락들이 보기 싫어 잘라버리려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때 머리카락이 내 목을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빨른 가위질로 목 주위에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목에 선명한 머리카락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는 길에 그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 오늘도 오실까 학교에서 친구 미숙이에게 가로등 아저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그 이상한 물건 팔던 아저씨 말이구나 그 아저씨 우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신데 그 아저씨 딸이 교통사고로 차에 치어 죽었다대 근데 그 딸이 차창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있었다는 거야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차만 있으면 주인을 찾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차가 불법으로 산 차라서 주인이 누군지 찾지도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대 결국 범인은 못 잡은 거지 미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딸이 죽은 이후로 정신이 나갔는지 대기업에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런 짓 하고 있잖아 무시해 그런 아저씨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 아저씨가 불쌍해졌습니다 학교길 그 가로등 밑에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봐 그 어제 긴 머리 학생 나랑 친해지기라도 한 듯 말을 걸기도 전에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아직도 그 긴 머리가 좋니 갑자기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뇨 자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 봐 안경이 왔습니다 이걸 왜요? 머리를 더 쉽게 자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남기며 아저씨는 희죽거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미쳤나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 자르고 싶어 자르고 새로운 머리로 바꾸고 싶다고 그치만 금방 자라나는 걸 화장실로 왔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머리를 자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가위를 꺼내들어 자르려는 순간 어제 목을 조르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준 안경이 생각났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눈에 썼습니다 더 잘 안 보이잖아 그리 크지 않은 비명 소리를 지르고 나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한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내 머리에다 허리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라 그건 애초부터 내 머리카락이 아니었어 6년 전 내가 죽은 이후 길러왔던 내 머리카락이야 말문이 막히고 몸조차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가위로 자신의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자살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목 없는 여자의 시체만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 여학생의 잘린 목이 이 사건 현장 어디에서도 남아있지 않아 더욱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가로등 밑 한 아저씨와 여학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숙학생 도와줘서 고마워 드디어 잡았어 내 딸의 원수 그 뺑소니범 딸이 제 친구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세 번째 이야기 독사괴담 7년 전에 우연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전라도 김제의 모악산 주변에 있는 곳에 여러 날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김제에 있는 모악산 주변에는 여러 종교 단체들이 많고 이상한 복장을 한 도인들도 있었고 무속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인 금산사가 있습니다 제가 갔었던 모악산 주변에는 수행하는 도인들이 많았고 제가 머문 곳에도 어떤 도인 한 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저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생긴 것도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마주쳤지만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심히 고개를 돌리고 제가 묵을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시간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서 모두 모여있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도인분과 인사를 하면서 서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 첫인상과는 다르게 예의도 바르고 충청도 분이신지에 안녕하셔요라고 하면서 순수해 보이고 좋은 분 같아서 그 후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도인분께 제가 살고 있는 곳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이곳까지 방문하게 되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생활 이야기를 했고 그 도인분도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다가 자기가 수행을 많이 해서 갑자기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길래 내 생년월일씨와 내가 아는 다른 사람 생년월일을 가르쳐주면서 뭔가 물어보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시간 이야기하다가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 사이 그 도인 아저씨는 어떤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그 산에는 천년무근 독사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도인 아저씨는 천년무근 여우라 그래시우라고 하면서 여우다 독사다 하면서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듯한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천년무근 여우가 어느 산에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있나요? 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인분은 절더러 몰라도 된다고 하고 그 할머니는 양이 알고 싶다잖아 라면서 두 분이서 쿡쿡 웃으시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마치 절 아가 대하듯이 장난을 치듯이 대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무슨 이야기냐 궁금하다 천년무근 독사인지 여우인지 정말 있냐 어느 산에 있냐 어느 산이냐라고 계속 물어도 계속 웃기만 할 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전 그 후에 너무 궁금해서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산에 뭐가 있다는 걸까 정말 그런 게 있는 걸까 무슨 이야기일까 계속 궁금하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 다시 그 모악산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때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전에 그 할머니와 얘기했던 게 뭔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아저씨가 모악산 금산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그동안 금산사의 주지로 계셨던 주지승들의 영들이 모두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주지승들은 그 도인 아저씨께 어떤 염주를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염주는 투명했고 염주 알마다 용이 들어있는 희한한 염주였다고 했습니다 그 염주를 건네준 주지승들이 그 아저씨께 이러더랍니다 이것은 여의주인이라 월명산에 천년무군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를 물리칠 수 있다 월명산으로 가라라고 했고 그 아저씨는 꿈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명산이 어딜까 알아보니 전라도 어디에 있는 산이라서 수소문에서 찾아갔더니 그곳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산에는 천년무군 독사가 산다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도인 아저씨가 여우가 아니고요 라고 하니까 독사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독사를 본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 아저씨가 동네 주민들한테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까지 갔다고 무서워서 다시 내려왔다나 그 뒷 이야기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그 독사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의 작은 엄마가 그 동네에서 사시는데 그 뱀을 보고 놀라서 다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인즉 그 아줌마가 산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 중에 어떤 하얀 뱀하고 마주쳤다고 하더군요 그 뱀은 다른 뱀처럼 사람을 봐도 피하지도 않고 옛날부터 뱀이 오래 묵으면 하얗게 된다라는 말도 생각나서 혹시 저 뱀이 천년 묵은 그 독사인가 보다 해서 아주머니가 막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 독사가 아줌마를 쫓아가는데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뱀이 기어서 아줌마를 쫓아가는 게 더 빨랐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를 추월했는데 그 뱀이 분명 기어서 오는 건데 그 속도가 어마하게 빨랐다고 하더군요 아줌마가 그걸 보고 더 놀라서 도망가다가 어느 구덩이 같은 곳에 걸려서 발을 심하게 다치고 여러 날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마 왜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무서운 얘기를 하면 주변에 귀신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실화이든 거짓말이든 자신도 모르게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여태껏 그런 이야기는 미신으로 치부하고 안 믿었는데요 이번 설날을 계기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들은 모두 저와 두세 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아이들이 워낙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설날 바로 전날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들과 사랑방에서 한참 그동안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에 사촌들을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되었거든요 한 4년 만인가요? 그러다가 동생들이 오랜만에 제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생들도 모두 중3 중이 아니면 고원되는 아이들인데 유치하게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할아버지 집은 시골에 있는 한옥입니다 그 한지로 만든 문이 있고 뒷간은 빠지면 큰일 나는 뒷간으로 되어 있는 정말 시골집입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한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오싹하게 돋은 소름을 보며 웃다가 그 사랑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자는 사랑방에서 여자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한참 잘 자고 있을 때 마당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들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가위에 눌린 겁니다 정말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가위를 마지막으로 눌린 게 2년 전이었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많이 겪어본 일이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우선 모숨지교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 옆에 바로 두 살 어린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눈을 돌려서 바라보니 그 동생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가위를 눌린 듯 눈만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마도 다른 사람과 같이 가위를 눌린 건 예전 그 이상한 친구네 집에서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친척 동생과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사각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사랑방 앞까지 그 발자국 소리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친척 동생의 눈이 커지면서 저한테 계속 뒤를 보라는 듯이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문이 있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 옆에 동생이 문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잤다는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도 뒤를 볼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해서 그냥 눈을 껌뻑이며 친척 동생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그 발자국 소리가 멈추고 나서 차츰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소곤거리는 말이었는데 아마 대화 내용이 누구네가 어디 집에 갔었는데 초상이 나서 설 명절은 다 보냈다는 그런 소리더군요 물론 그 대화 소리는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즉 귀신들 대화란 말이죠 그때 친척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을 감더군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무섭긴 되게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동생은 말도 못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그러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찬바람이 등 위로 불더라고요 그렇게 추워서 한참 오드로들 떨고 있을 때 등 뒤에 그 귀신이 말했습니다 여긴 누구네 집이지 거짓말쟁이 집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그 거짓말쟁이가 저를 뜻하는 걸 알고 숨을 죽이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등 뒤로 땀이 흥건히 흐르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동생은 그대로 기절했는지 어쨌는지 눈도 안 뜨고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듣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귀신의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저도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바로 제 귀 옆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짓말쟁이는 죽어야 된다 바로 설날 당일날 저는 이제껏 제사를 안 따라가서 다들 제 늦잠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제 옆에서 잠자던 동생은 제사를 따라 나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스싼 물굴로 부엌에 찾아가니 설날 아침에 왔는지 친척 누나가 향수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아침 줄까? 하고 묻더군요 제가 됐다고 대답하고 부엌을 나서니까 제 친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꾸 캐묻더라고요 왜 아침에 그렇게 땀을 흘렸냐고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놔서 친척들이 모두 화를 냈다고 말해주더군요 물론 그 방문을 연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누워 있었던 위치가 문 조금 앞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문 쪽에 근접하게 있었으니 밤바람도 가장 많이 맞았을 텐데 땀을 자꾸 흘리면서 잠을 자니 할머니가 걱정하셨다고 동생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끝나고 그 친척 동생이 돌아와서 외갓집에 가기 전에 해주었던 말이 그때 눈을 감기 전에 본 게 여자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고 물으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마을 다리 공사 중에 아래에 깔려서 죽은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제 동생이 그 여자와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대는 아마 제 친척 동생과 비슷했나봐요 그 여자 아이를 보고는 그만 기절했었답니다 울면서 말이죠 그렇게 제 친척 동생은 몸을 몇 번 부르르 떨더니 그만 얘기하자고 하면서 바로 자기네 외갓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그 친척 동생이 간 뒤로 바로 아버지한테 빨리 좀 가자고 보채서 무사 귀환했습니다 그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어젯밤 꿈에도 한참 시달렸습니다 하여간에 무서운 이야기 정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주위에서 귀신이 같이 듣고 있는 것 확실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화괴담 어느 날 제 친구네 엄마가 꿈을 꾸셨습니다 지자 형태로 지어진 초갓집에서 제 친구 엄마와 제 친구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영이는 집에 없었고 엄마 혼자서 마당에 고추를 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영호라는 아이가 여기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눈도 부리부리하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면서 영호에 그러셨습니다 제 친구네 엄마가 너무 황당하고 겁도 나서 꿈에서 그 할아버지와 신랑이 하면서 대문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학교 마치자마자 곧장 집으로 와 왠지 기분이 그렇네 학교에서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개꿈일 거야 라고 같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그날 엄마가 말한 것이 걸려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저도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로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갈 즈음에 보영이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가 겁에 질려서 말을 못하더군요 한참 있다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날 친구가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엄마는 장보러 갔는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전화벨이 울리길래 아무 생각 없이 여보세요? 하고 받았습니다 웬 나이든 남자 목소리로 누가 거기 영호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 끊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내 방에 귀신 한시만 넘으면 거실 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란다라고 해야겠습니다 거실과 베란다는 연결되어 있고 베란다에서 축하면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문을 넘으면 제 방이고 그 창문 및 구석진 곳을 쳐다보면 항상 무섭고 예전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창피했던 일, 슬펐던 일, 기쁜 일이나 정말 자랑스러운 일은 저 기억 속에 집어넣고 소외감을 느껴 자살 충동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느낌이지만 그쪽에는 소녀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곰인형을 만지며 원안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느낌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개념 없을 때 부모님 속만 태우고 3시까지 컴퓨터하고 자던 적이 많았습니다 교과서는 수면제 같고 공부란 단어는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생한데 권장한 최고의 남자가 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자는 곳과 컴퓨터가 있는 곳은 가깝습니다 한눈에도 들여다볼 수 있죠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권장한 최고의 남자가 자고 있는 저를 보며 시익하고 한 번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한 번도 못 잤습니다 등골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은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겨우 아침이 오고 저는 컴퓨터 책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의자가 제 잠자리 쪽으로 돌려져 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주전자는 끓지 않는데 주전자가 끓는 소리든가 엘리베이터 속에서 키보드를 마구잡이로 두들기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정말 수없이 나열할 정도로 저에게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요새는 잘 때 발을 삐죽이 내놓고 잘 수 없습니다 환청이란 게 안 통하니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어이없긴 하지만 발을 내놓고 자면 항상 가렵습니다 그냥 가려운 게 아니고 누가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때마다 씩 웃으며 저의 발을 간지럽힐 귀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못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귀신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저한테는 환청이란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귀신은 제가 힘들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와서 환청을 들려주었다는 것을 수호신일치 아니면 악마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귀신이 아니었더라면 저의 꿈을 포기하고 평생 컴퓨터란 것을 했을지 모릅니다 악기는 한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지칭합니다 허나 꿈을 포기하려 하고 쾌락만 찾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란 게 진정 악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귀신을 홀린 걸까 저는 의정부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동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몇 십분을 가자 동서울에 도착했고 거의 막차 시간이어서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잠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잠실로 가서 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지폐 몇 장 내밀고 내렸습니다 전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쭉 걸렀습니다 석촌호수 쪽으로 걸으며 송파구청에 있는 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인공호수라지만 아주 바람 좋고 풍경 좋은 석촌호수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새벽 3시에도 조깅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석촌호수 동호 위쪽 길로 쭉 걷다가 송파동에 이르렀습니다 송파일동에 석촌호수와 마주보는 세븐일레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븐일레븐에서 담배를 한갑싼 뒤 한 대 빨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 역시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늘에겐 약간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조용한 주택가로 걸었습니다 아마 PC방 있는 골목이었는데 당근 PC인가로 기억합니다 전 그 길로 쭉 걷다가 놀이터가 보였고 그 뒤에 인광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전 그 아파트에서 이상한 검은 조깅복을 입은 남자가 뛰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전 상관 안하고 계속 걸렀습니다 그 조깅복을 입은 남자도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 같았는데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인광아파트를 지나고 놀부보쌈이 있는 곳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남자는 저를 보며 달리고 있었지만 거리는 전혀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 술김에 이게 엑스 깨 뭘 꼬엑스 봐 라고 외친 후 주위에 있던 돌을 그 남자를 향해 있는 힘껏 찼습니다 그러자 거리도 안 좁혀지던 남자가 저에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전 졸아서 존나게 뒤로 도망쳤습니다 때우레이크빌인가? 그 앞 신호등을 건너 찜질방이 있는 블럭으로 갔습니다 방이동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 왕년에 조금 뛴다고 자부하던 터라 체력은 만빵이었습니다 그대로 좀 떨어져 있는 방이중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 학교 앞에 작은 테니스장 같은 것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그 남자가 잠깐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전 뿌리치고 올림픽 공원으로 내장 빠지게 달렸습니다 전 숨이 엄청나게 찼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왔는지 뒤를 보자 그 남자는 다시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으나 다시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그 남자는 계속 뛰기만 했습니다 정신병자구만 전 혼잣말로 중얼거린 뒤 그 남자를 향해 걸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거리가 좁혀지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이봐 왜 따라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당신은 왜 날 따라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한테 당신이 먼저 따라왔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댁이 지금까지 내 뒤를 쫓아왔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죽도록 뛰다 보니 술기운은 사라졌고 그 남자와 계속 네가 계속 따라왔잖아 라고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해가 뜨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모두 헤어졌습니다 술 많이 쳐묵어서 헛것을 본 건가요? 아니면 그 자식이 정신병자였던 건가요? 아니면 귀신에 홀린 건가요? 그 남자는 계속 제가 그 남자를 쫓아갔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귀신 목소리 오빠가 성남에 사시는데 친구분들과 분당 당구장으로 놀러 가셨습니다 새벽 1시쯤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타러 가셨습니다 지하 1층을 눌렀는데 원래 다른 층에서 눌러도 지하 1층에서 멈추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 3층으로 내려가더니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그냥 갔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닫히기를 기다렸는데 15초 안에 문이 닫히는데 1분 정도 있었다가 닫혔습니다 지하 1층을 다시 눌렀는데도 25층으로 가버렸습니다 25층에서 또 다시 멈춰서 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가 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났는데 사람은 오빠밖에 없는데 계속 삐삐 거렸습니다 오빠는 귀신이 장난치는 걸 알고 내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귀신 목소리로 내려라는 소리가 나서 갑자기 얼어버렸습니다 내리려다가 발이 떼지질 않아서 계속 서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툭 민 것 같이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고 내려갔습니다 25층은 사람들이 자는 곳이었는데 사람들도 없고 해서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보니 핸드폰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켤려고 껐는데 켜지지 않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친구 번호인데 받았는데 친구가 너 어디하라고 해서 나 지금 25층 이렇게 말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친구가 올라와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있었다가 집으로 왔는데 밥도 잘 안 드시고 계속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있었습니다 에 있어서 병원에 오신 것을 끊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